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자들에게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주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활주를 보내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오순절 성령 강림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모습은요 완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어요 예수님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원함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원함이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원함대로 예수님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그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받기 전에도요 그들 참 신앙생활 상당히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었거든요 알일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희생할 것 많이 희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옆에서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한 거죠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추어서 보게 되면 그 정도면 그들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결심도 하고요 마음으로 원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 제자 중에 제자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 마음이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빨리 건너가서 아 베드로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고백했죠 하기 전에 아 베드로가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요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려야겠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 결단 그 헌신 그만큼 예수님 사랑했다는 거죠 베드로가요 그만큼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주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지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그렇지만 주님 말씀 따르기로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위에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았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우리 성도는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변심으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떼어놓을 수 없는 신앙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죠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전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서 시작한 게 첫 번째 교회였으니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배경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죄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양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온 인류의 죄라고 하는 이 죄의 값과 그 무게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냐고요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전날 밤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한시도 한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하고 가시는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 깨우시고 다시 가셔서 또 기도하고 돌아오시니까 두 번쯤 경고받았으면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까 깨어서 갔다 오니까 또 똑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제자들은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의 원함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마음은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렇게 가서 심히 고민하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까지 우리가 다 정말 진정으로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저렇게 심히 고민하고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으니까 너희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의 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원함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의 원은 있지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도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거 마음의 원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요 계속 졸고 자게 하는 원함 가지고 신앙생활 내가 잘해봐야지 잘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과 원함만 가지고 절대로 안 돼 그걸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알라는 거죠 철저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단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단다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 나를 의지해서 해야 된단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에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난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에 가신 거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주님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려앉고요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 안 도와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주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깨어져서 자기가 깨어져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진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주님은 그때까지 주님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와요 네 번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싶어 하시는지 36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개세만의 동산에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멘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함께 40절에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교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46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냐 가로니다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가로니다가 예수님의 얼굴에 키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 겁니다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우리의 실패할 것도 다 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힘들 때는 예수님 찾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의 인생에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신의 좋은 날의 인생을 즐기려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예수님 찾다가 자기 인생에 좋은 날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좋은 인생 자기가 즐기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힘든 고난의 날에 함께 하셨고 고난의 날을 지나서 좋은 날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디같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즐거운 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삽니다 인생이 자기가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이 잘 되어져가는 그 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요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자기 인생이 좋은 날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괜찮을 때 행복한 그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힘든 날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좋은 날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좋은 날을 줄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이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내 인생에 화창한 날이 올 때에도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의 날이 오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려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40절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원함이 있는 것을 그 원함이 있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내 마음 속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함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그걸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24시간? 24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되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되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 이 시험 주의 유혹들 우리에게 손짓을 하며 우리를 환영하며 부르고 있는 이 주의 유혹들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깨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심하고 괜찮지 이 정도면 됐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내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방심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깨어서 깨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도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사람으로 서 있어야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자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이기는 그것뿐만 해라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험이 찾아오겠어요 예수님 붙잡히고 십자가 지셔야 되고 얼마나 큰 시험이 찾아옵니까 그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지상이 대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누구 보고요? 제자들 보고 누구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저와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찌할 바 몰라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유하라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53절 누가 보고 24장 53절에 보면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그들이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늘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 찾고 주님 예배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함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려면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영적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저 그냥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에 그냥 집중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 나약해지는 거예요 천연 뜻대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늘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살다가 끝나요 마음의 소원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늘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나가서 그때서부터 정말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죄의 유혹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지 죄의 유혹이 그들을 넘어뜨릴 여지가 없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붙잡혀 있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바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죽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능력있게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들이 무너지면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붙잡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이 그냥 그 말씀을 그 증거를 듣고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회개가 막 그들에게 심령에서 막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엄변의 엄변의 능력이 좋아서요 그들이 목소리가 커서요 그들이 담대하게 용기있게 하니까요 아니에요 그 핵심은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줄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말며 그 정말 단단한 그 심령들이요 깨져가지고 회개가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해서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죄의 요구 앞에 힘을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기며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 앞에 우리가 초조해하고 주저앉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 강림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능력받아서 저 이기고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부지르고 환경을 이기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